1년 1독 통독성경 오늘 범위는 레유기 14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레유기 13장이 나병에 관한 증상과 나병 환자에 대한 처방이라면 레유기 14장은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에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 관한 판단 기준은 제사장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6절이나 되는 길고 긴 내용의 나병에 관한 귀례는 제사장이 반드시 숙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면서 막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병은 제사장만이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대한 진찰, 격리, 처방, 복귀에 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나병에 관한 모든 귀례를 철저히 공부하여 살릴 것과 없앨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나병에 관한 판단 내용에 근거하지 않은 채 함부로 나병을 판단하거나 나병 환자를 백성들로부터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에 관한 모든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병에 관한 지식 또한 제사장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유기 14장에서 15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7일 레유기 14장 예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래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가로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우와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소권재로 들이대 여우와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재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소권재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권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권재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제사장은 속재재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재하고 그 후에 번재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재와 소재를 재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재할 것이라. 그래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재할 속권재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재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삼아 여덟째 날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우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속권재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고 속권재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권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권재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재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재재로 한 마리는 소재와 함께 번재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우 앞에 속재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귀례가 그러하니라.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른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귀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귀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5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여우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발매하마 여우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시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우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순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길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레이기 14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신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법 가운데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귀례와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에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기 14장에 기록된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귀례는 모두 아홉 가지 항목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33절에서 53절까지 기록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둘째,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셋째,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넷째,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다섯째,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여섯째,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일곱째,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여덟째,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아홉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니라. 이어서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귀례는 단과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그동안 나병 환자가 격리하고 있던 진 밖으로 나가 환자를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완치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제사장은 새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잡아 환자에게 일곱 번 뿌린 후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들에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고 진 안에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주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머리털과 수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고 여덟째 날에는 제사장이 정결하게 된 자를 위해 속건제를 요제로 드리고 속건제물의 피를 그에게 바르고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남은 기름은 그에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속죄하고 번제와 소제를 재단에 드려 속죄함으로 정결하게 되어 그는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공동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가난한 환자를 위한 특별한 기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예물을 드릴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항목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어린 순냥 한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나병 환자들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입니다. 이처럼 나병에 관한 기례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결과를 발표했으며 환자를 짐 밖으로 격리하는 일도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진단하고 정결 예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짐 밖에서 생활해야 했던 나병 환자는 성전도 출입이 금지되었고 죽었을 때 무덤도 격리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에 관한 제사장의 진찰, 격리, 처방, 복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레유기 14장은 신약의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레유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을 때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되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다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레유기 14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복음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